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여자 프로배구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를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로 내용에 틀린 것이 많아 피해가 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두 달간의 침묵을 깬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어제 한국생명구단 관계자와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학폭 논란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쌍둥이 자매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람을 고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폭로글에 우리가 실제로 하지 않을 일도 포함되어 있고, 이로 인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오해를 바로잡으려 소송을 준비했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지 않은 일이 한 것처럼 사실이 되어 있었다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관련 증거 수집은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2일에 대한 법조사고 아랭과 연구일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비아이ã가 있다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